자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잭 앤 트미츄리 비주얼 센터. 우리 잭! 또 인사합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제임돈입니다. 네, 잭입니다. 하이 잭! 하이 잭! 하이 잭!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하이 잭! 하이 잭! 잭인 잭에게! 하이 잭! 아, 솔직히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 영어 이름에 하면 어느 정도 영어를 기반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이분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잭 앤 트미츄리 메인보컨. 추리, 추리. 투미, 추리! 나이스 드미츄. 드미츄리, 드미츄리. 드미츄리, 드미츄리. 드미츄리, 드미츄리. I'm your friend. I'm your friend. I'm your friend. 저희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어서. 제가 옆에서 속상 과외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강사님 바로 나왔으니까. 영어 돼요? 네. 완전 완전. 하이, 드미츄리. How are you? I'm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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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희가 이 시간만큼은 인터뷰를 좀 빼드리는 게 제게는 드미츄리의 음악적인 얘기를 좀 나눕니다. 아 진짜요? 이번 앨범 어떤 컨셉이고 어떤 장르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뭔가 리더한테 맡길게요. 리더. 예예. 아 안 들었어요.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안 들려요 진짜 잘 안 들려요. 어떤 장르고 어떤 컨셉인지 이 시간밖에 없거든요. 네. 앨범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바로 문제 풀죠. 아 슈즈 이후에. 아 좋다. 아 좋다. 슈즈도 했잖아 슈즈도. 죄송한데 앨범 홍보는 인특시 담당이라서. 역시. 슈아진. 슈아진. 이건 뭐 치아 교정기예요? 또 또 말 걸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어? 어? 이 두 사람은? 하나 둘 셋. 무슨 날인지 알지? 젤리야. 아니. 이빨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 결혼했어요. 네. 약간 그래도 태연 씨는 계속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쪽이 잘못했으니까. 아니. 둘이 프로그램 하다가 혼자 결혼을 했어. 최초였잖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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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마지막 태연 양 말이 아직도 있지 지지 않나요? 뭐라고? 열애설이 터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을 때 마지막 촬영이었거든요. 네. 조용히 태연 양이.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나랑 방송 찍고 사랑은 딴 데서 하더라. 미안하지 미안하죠 괜찮아, 쿨하니까 쿨하니까 오늘 좀 서로 서로가 오해들이 있으면 좀 푸시고 그쵸? 함께하면서 진짜 재밌다 두 개요? 오케이, 몇 번 몇 번? 6번, 7번? 6, 7 과연 일단 피읍이냐 키역이냐가 되게 중요해 키역이냐, 피읍이냐 아예 다른 게 나올 수 있어 아예 다른 게 나올지 차라리 피읍이 나와라, 차라리 피읍이 좋다, 피읍 차라리 피읍이 나와라 6번, 7번의 초성에 어떤 게 나올지 오픈! 어? 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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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미면 안 되지 미음이 떴어요 남자 맨 더 넘친 거지 더 넘친 거지 콜이야 콜은 확실한데 미음이 뭐야? 어 뭐지 자,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트와이스 두 분? 이거 잡으면 오늘의 주인공이야 네, 이것만 잡으면 돼 지금 뭐 다현 씨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 이거 잡으면 제가 볼 땐 메인입니다 아, 이제 왔다 모너 스타일 모너 스타일 아, 진짜 중요해 지금 뭔가 에너지가 모아졌습니다 이거 잡으면 끝나 2차 시도 무조건 듣자 쓰자 먹자 읏자 아, 그냥 오지마야죠 오늘은 잊어줘 이제 그만 전화해 나를 믿어라 믿어라 어디 내가 보지 말아줘 사랑해 널 미워하지 않도록 너를 사랑하지마 널 좋아하지만 나 새로운 느낌이 필요해 스테라업 지금 기분을 난 버리고 스테라업 너와 함께 리미어 지금 쓰지 말아줘 리미어 띠 띠 스테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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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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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금 이 표정은 된 거야 태어나 가 가버려 너무 잘 들리는데? 그냥 아나운서 아나운서죠 너무 잘 들리는데 그냥 아나운서 빡빡 꽂히죠 뭔데? 가봐 가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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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내가 들었다고 탕구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바로 나간 적이 처음인데 괜찮아요? 일단 맛 써볼게요 대박 이거 근데 약간 뭐 해야 되는데? 콜 맞아요 콜 맞아 콜 맞아 야, 그러면 그 한 글자야 나중에 비워놔 일단 다 비워놔 콜은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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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렉티콜 아니야? 콜렉티콜 콜렉티콜 베이비 엄마 나야, 엄마 나야 일단 받아 알았지? 근데 안 받잖아 안 받아 안 받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행구만 알고 있어요 너무 잘 들리는데? 뒷글자부터 뒷글자부터 뒷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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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게요 오? 오? 지? 지? 아 모르는 거 어? 어? 왔어? 잠깐만 잠깐만 하지마 하지마 여기다 써봐 써봐 아니 쓰고 태현 씨한테 한번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맞나? 가 서서 맞습니까? 콜렉 노현정 아나운서예요? 청대비입니다 오! 청대비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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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나도 가고 싶다 통과! 1등, 동현 1등 아 천재 두 번째 빨리 다시 검사 맡아 검사 맡으세요, 오세요 야 공사 맡아 나보다 느리네 내가 뭐 칠거 갈게 아아 야, 나 왜 내가 볼게 수요 정답입니다 뭐야 다현, 다현 갑니다 다현, 다현 갑니다 아 뭐야 다현 다현 누구 간다? 다현, 나 동급이야 키랑 공부하세요 이제 알려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 서스 베레 세시 베이베 세시 베베 세시 베베 들리는 게 이게 보통 이상하네? 컬앤 섹시 베이비 대박이다 컸다 대박이다 컸다 아 아 아 아 아 메세지 베이비 아 메세지 베이비 너의 이름 뿐 콜 메세지 베이비 음악 속에 묻힌 콜 메세지 베이비 소리 던져버린 콜 메세지 베이비 아 완벽해 콜콜콜 아주 지대를 잡았다 지대를 잡았어 콜키포인데 콜키포 아 역시 멋지다 선배님 그래 콜 메세지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결과 어떻게 나올지 아 진짜 태연 멋있다 결과 보여주세요 결과는 정답 정답 탱구의 정답 와 와 화려하는 중 와 화려하는 중 와 화려하는 중 와 와 와 와 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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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너무 멋있다 이거 멋있다 너무 섹시해 가벼워서 그러니까 자 전 띠바 써도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완전 잘 들리네 진짜 메세지 이렇게 해서 탱구가 홀도 잡고 뜬도 잡고 메세지까지 잡아내면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께 다칼국수 입장시킵니다.